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오늘 청와대 민정수석에 공식 임명됐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조국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에 대해 검찰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검찰개혁 관련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석대성 기자입니다. 검찰개혁. 오늘 문재인 정부 초대민정수석에 임명된 조국 민정수석의 기자회견 내용을 요약하면 검찰개혁 이 네 글자가 됩니다. 조수석은 우선 한국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다.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해왔는지 의문이란 말로 검찰개혁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최순실 게이트도 초기에 예방됐을 거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조수석은 곧 오무연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노무현 대통령 때 때부터 시작된 얘기죠. 그리고 물론 지금 당선되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이기도 하시고 소신이기도 합니다. 저희 입장 이전에 두 분 대통령님의 발언이나 책을 보게 되면 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나와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수처 설치는 노무현과 문재인, 2002년과 2017년, 15년의 시간을 관통하는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검찰개혁 과제라는 겁니다. 조수석은 나아가 공수처 설치야말로 검찰을 살리는 길이라며 검찰과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에서의 반발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저는 고비처를 만드는 것이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과거는 오연정부 때와 같이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런 검찰도 살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는 고비처를 만든 데 있어서 청와대와 검찰 그리고 국회가 모두 서로 합의하고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인위원, 대법원 양형제도연구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법무부 검찰인권평가위원회 위원, 세정치민주연합혁신위원회 위원, 그리고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모두 조국 민정수석이 지낸 직책들입니다. 이 직책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한 지점. 모두 검찰을 포함한 사법개혁입니다. 비검찰, 비법조인 출신, 이른바 백면사생 교수 출신 민정수석이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검찰개혁을 해낼 수 있을지 검찰 안팎의 이목이 온통 조국 민정수석에 쏠리고 있습니다. 법률방송뉴스 석대성입니다.